오늘 할 게임은 벌써부터 야가 뚜기가 많이 아프신데요? 하하하하 많이 아파이미 스펀지밥 동심파괴 게임? 이런 느낌이래요 하하하 몰라 나도 처음 하는건데 벌써부터 징그러워 아니 노래소리부터 아니 이 노래 막 엄청 미스테리 아니면 잔인한 살인사건 같은거 주제로 다루는 영상에만 쓰이는 부금이잖아 저는 매일 일어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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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가고 아무것도 변할 수 없을 것 같다 저는 자신을 죽여야겠다 하지만 제가 자신을 죽여야겠다 저는 자신을 죽여야겠다 그냥 살인마같은데? 느낌이? 하하하 저는 여기 일어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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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가 너무 무거운 것 같다 저는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저는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다 죽인대 근데 징징이가 쌓인게 많긴하지 하하하 어 애들 죽이래 어? 어 야 이거 조금 위험한거 아니야? 하하하 야 애들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 쏴소 불쌍해 파인드 미스트 크라이스 파인드 미스트 크라이스 어? 직계사장님 죽이래 뒤졌다 넌 그 옛날에 사장님 징징이 어? 어? 이놈의 어? 징징이 짤로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어 넌 뒤졌다 사장님 안돼요 그 짤로 얼마나 어?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뒤졌다 스펀지밥 어딨어 유쉬브새끼 스펀지밥 어딨어? 뭐가 있다고? 여기밖에 없는데? 어? 여있네? 하하하 뒤졌다 어? 얘 어디갔어? 얘 어디갔어? 여깄다 여깄다 아아 뒤져 이 새끼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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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 어우 좀 강철이었어요 역시 많이 조금 다하긴 했지 그 짤로 그 짤로 몇십년간 우려먹었어 솔직히 어? 거기 동전전 주워주게 징징이 이걸로 어? 십년을 우려먹었어 십년을 뭐야 이게 끝이야? 아니네 하하하하하하 어 야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 진짜 좋다 지금까지 이런 애니 게임 중에 애니 공포 게임 중에 제일 퀄리티 높은데요? 스프리티 한 명씩 다 뒤졌다 스펀지 봐 스펀지 봐 어? 어? 숨으라고? 갑자기 왜 분위기가 내가 원래 살인마였는데 왜 이따그로 변한거지? 징징이가 쌓인게 맞나봐요 잘간다 근데 야 너무 밝아가지고 플래시 라이트가 필요가 없는데? 야 둥이 생각보다 즐기는 것 같은데? 그나마 덜 무섭긴 한데 나 이런거 진짜 못하는데 아 아 바로 찾았다 걔 이걸로 죽이면 되지 않나? 암 돼 뚱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막아 어이 어떻게 막지? 괜찮아 뚱아 넌 재생할 수 있어 난 너의 재능을 믿는단다 걔 여기서 빼내면 되는거 아뇨? 아우 여기 야 뚱아 이거 봐봐 너랑 스펀지밥이랑 예쁘게 찍었던 사진이야 잘 나왔다 야 야 여기 미남으로 나오는데? 뚱아? 빚었어 빚었어 너 쫓아오기만 해봐잉 야 이거를 못잡아? 이렇게 대놓고 눈앞에 있는데? 아이씨 난 간다 야 이걸 억지로 안 봐? 어? 뭐야 이게 어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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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방법이 얘도 즐거워 했던게 맞네 음 행복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아닐까 이게? 아 이 미친놈아 빨리와 아 이 미친놈 이거 아 개빡친다 개빡친다 아니 아니 진징이가 원래 천사가 아니었을까? 지금까지 안죽이고 버텨준거잖아 아 아 아 이게 EXT 이 방법구나 일루와 일루 아 힘들어서 중간마다 쉬는거였어? 아 아 개빡친다 아 진징이가 천사였다 진징이가 천사였어 진징이가 천사였어 아 혼자만 느리게 가는거 봐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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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펀지법 찾고 가야된다고? 아 이거 어 어 맞았네 헉 핑핑야 안돼 내 핑핑이 핑핑이를 건드는건 용서할 수 없어 스펀지법 뚱이를 건드려도 핑핑이는 안되지 안돼 스펀지법 넌 죽을만하지 너 잘자고 있었지 않았노? 스위드 Hana 네 ensity 멍 중간받, 스펀지법 Qui 상 getting 도atu contracts 힛 스위드워드는 길바 인시고 짠 Beans 스펀지법 네 곰 안되 안됴데 죽을만하지 뭐 오래 버텼다 야 야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았니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 뭐 전기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어 물 이걸 얘한테 주면 되나 아닌데 왜 저러고 저러고 찍히는데 아 진짜 빡치네 꼴받게 꼴받네 하면서 아닌데 어 잠깐만 아이 들켰다 뭐야 안돼 클라리스 죽이는 게 어딨어 안돼 뭐야 완전히 처음부터야 아이 잠깐만 진짜야 아니지 완전히 처음부터라고 아우 진짜 개꿀 같네 진짜 뒤로 야 뒤로 가 야 뒤로 아니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야 이게 실화야 얘 몸에 막혀서 못 넘어가는 거 이거 실화야 이렇게 해서 고장 내야 된대 하나하나씩 한쪽은 물이 아니던데 기다려봐 이거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같아 아니 뭐가 없었는데 분명히 어 뭐야 다른 거 안 되는데 이거 된다 아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어 당당하게 걷기 예예 여기 있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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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널 살렸다 아 목소리부터 왜 이렇게 빡치지 뭐야 얘 잠을 얼마나 못 잤으면 눈이 저렇게 충혈됐냐 저거 다 스펀지밥 때문에 어? 어? 아니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다 죽이고 자살하는 게 낫지 않았어 왜 이러고 자살해? 어이가 없네 쟤들은 왜 평범하게 그냥 나가? 스펀지밥은 뭐야 이게 하하 징징아 쌓인 게 많았구나 니가 천사였다 하지만 게임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어 개 같았어 아주 하하하하 어 근데 진짜 퀄리티있네요 인디게임치고 진짜 짱이었다 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수였구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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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오늘은 고맙습니다